오우 왠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. 고 저 범인 안 잡고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나와! 영쟁이 안 나오는데! 되게 힘든 일이 나한테 너무 많이 슬펐어요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전이죠 사고 소식이 들었을 때 엄마의 반응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진짜 확인됐어요! 오케이! 주옥 같은 배우들이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차별해졌고 놀라운 배우지, 진짜 배우예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죠 짱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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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